자 이제 새로운 용기로 지루한 일상은 있고 여기 떠나봐 나를 따라와 모두 같이 누구도 다치 아는 곳으로 너와 내가 원하는 걸 찾아 떠나 매일 아침 난 출근길에서 또 전쟁처럼 버스를 타고 사람들 등에 밀려서 난 어느새 파김치처럼 시드시드런 몸을 이끌고 어림없이 내 자리에 앉아 미스들만의 메신저 속에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수다 떨기 기다리는 얼굴이 딸리고 난 실장은 성격이 아니고 멀어있는 말투에 해서 만정이 쌓니 그러면 그렇지 애샷수를 해 떠나요 지루한 일상 밖으로 오늘은 진하게 화장을 고치고 멋진 남자들 볼 빛 가득한 곳 희망스런 그곳으로 넌 나랑 미스들끼리 어오 아오 어어 삶이 날 속일지라도 난 지지 않을 데스도 봐도 우리 도시를 단가로 지를 새로운 바람 꼭 두고 봐라 지금은 나 책상에 붙잡혀 누가 푸름에 달려봤지만 내 가슴 속 뜨거운 물꽃을 씌울 거야 아직은 내 이름보다는 모두 편하게 날 부르지만 보다 멋진 모습에 내가 된다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일어나 전하여 문을 막자고 일찍한 쇼시한 옷 갈아입고 나를 원한다면 그 누구라도 자신 있게 몸을 감아 일어나여 지루한 이 땅 밖으로 오늘은 진하게 화장을 고치고 멋진 남자들 불빛 가득한 분 희미스러운 그곳으로 떠나란 미스 김 Yeah like this show 리듬을 느껴봐 모두 리듬을 따라와 멈추지마 앞으로 가 그래 그렇게 각각으로 되겠습니다 너의 milj 가득한 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